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제사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말도 많고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사가 어려워지는 것은 연원이 오래돼서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기원전 13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한 3,30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불교가 많은 변화를 줍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원래 사후세관이 뚜렷하지 않다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사후세관이 정립되다 보니까 그게 섞여서 제사하고 불교하고 뭔 영향관계가 있어요. 원래는 영향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2000년 이상 같은 집안에서 섞여 살다 보니까 결국 영향들을 받게 되는 그래서 불교도 영향을 일부 받았고 그리고 유교 같은 경우 이런 제사가 오히려 더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제사하면 가장 먼저 하는 분향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불교를 타고 들어온 그러한 의례예요. 그러니까 불교 이전에는 절하고 제사, 저 뭐야 분향하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향 자체가 중국이나 동아시아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돼서 동쪽으로 계속 건너오고 그다음에 동아시아로 넘어오는 것은 불교를 타고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기록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거고요. 뭐가 남아있냐면 신라시대 때 향이 처음으로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그때 향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을 붙여서 그때 묵호자라고 하는 묵호자는 누구냐면 거기서 묵자는 껌다라고 하는 뜻이고 호는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검은 옷을 입은 오랑캐 옛날이나 지금이나 스님들이 이렇게 먹물 옷 비슷한 걸 입어요. 그래서 외국인, 검은 옷 입은 외국인이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묵호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아, 삼국에, 삼국시대 때 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었구나. 그래서 처음 향이 들어왔을 때 문화적 충격을 받고 이게 뭐에 대해서 쓰는 거지? 라고 했구나. 그리고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삼국유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과 통하는 거고 하늘에 있는 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강력한 어떤 그러한 신격과 통하는 거고 그중에서는 산보보다, 부처님보다 나은 게 없다. 그래서 향을 피워서 부처님께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주의 병을 고쳤다. 왕녀라고 나옵니다. 공주의 병을 고쳤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향문화가 시작될 때 실제로 신에게 올리는 용도로다가 그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의 문화는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아시아로 이렇게 그리고 불교를 타고 넘어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얘기는 뭐냐? 제사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양하고 그 다음에 절인데 이 두 가지 다 불교를 타고 들어온 동아시아 전통 것들이 아니라더라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제사와 관련해서 제사라고도 하지만 차례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차례잖아요. 차례. 불교 냄새가 확 나죠. 저건 이제 차라고도 하고 다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뭐 차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차 마신다라고도 쓰고 뭐 다방이라고도 하고 항다반사. 다반사. 그러니까 차 마시고 밥 먹는 뭐 이런 식의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차가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숙룡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는 일상 음식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선일미 할 때도 다라고도 쓰고 그래서 이게 차를 중심으로 하는 예라고 하면 아 이거는 불교적인 것들이 가미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유교가 강력하면 순례, 주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교가 강력하면 차례가 돼요. 차례가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제사를 지내더라도 예전에 육제가 있고 소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분을 잘 안 하는데 육제라고 하는 거는 고기가 올라가는 중심 고기 중심의 제사가 유교 제사고 그 다음에 소제, 그러니까 풀만 올라가는 제사예요. 풀 중심의 제사. 풀 중심에다가 차 올리면 불교 제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불교의식이구나. 그러니까 과일하고 차를 중심으로 올리면 오늘날도 그렇게 하죠. 불교에서 사시예불이라든지 이런 거 안 그러면 초하루 모른 기도하거나 이런 거 하면 과일하고 차 중심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올리는 거를 원래 차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기 중심으로 올리면 그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때문에 어려워졌다. 하나는 너무 연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로 계속 쭉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유교 안에서도 이게 계속 이렇게 좀씩 변동하면서 바뀌어갑니다. 마치 우리가 똑같은 한국 사람 안에서도 한국 말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듯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고 그게 얼마가 됐냐? 무려 3천 년이 넘었다 하더라. 이러니까 뭐 엄청나게 바뀌었겠죠. 우리도 3천 년 동안 언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같은 민족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바뀌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외부적 충격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게 있었다. 그게 불교의 중국 정복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불교가 한 천 년 정도를 중국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다 보니까 그 영향들이 유교에도 강력하게 들어간다더라. 그래서 복잡해졌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유교만 아는 사람도 제사를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유교도 하고 유교도 제가 전공을 하고 불교도 전공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얘기들을 좀 할 수 있게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사를 왜 너가 얘기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전문가처럼 그렇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원래 이 발음이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한자나 한글 만들 때 같은 발음을 절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제자하고 이 제자가 발음이 똑같은데 한글 처음 만들 때 저게 발음이 똑같으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발음이 같아진 거지 처음 만들 때부터 그렇게 무식하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후민정음 만들 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같은 발음이 계속 나와버리면 글자는 똑같은데 발음이 똑같으면 구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제자든지 해자 받아 해자하고 지혜자 이런 거 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름 이렇게 받아 적다 우리 같은 사람은 사인하잖아요. 책 같은데 이렇게 사인해 줄 때도 저런 발음들이 나오면 그게 안으로 옵니까? 밖으로 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자 발음이 났었어요. 이걸 이렇게 얘기해줘도 나이 든 사람도 진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제주라고 안 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제주라고 안 하고 죄주 약간 이렇게 된 소리가 났었어요. 죄주 이렇게 약간 발음이 달라. 약간 달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유교 배우고 할 때는 뭔 얘기 있었냐면 요인금이 아니고 요인금 발음은 요님금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까지도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발음이 같은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같아지면서 헷갈리는 거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제사라고 붙이는 거고 이쪽은 제라고만 붙여.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49제 천도제 뭐 이런 식으로 붙이지 천도제사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없어요. 이거는 다른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글자만 봐도 이쪽은 제가 이게 이게 이 옆에 있는 이렇게 글자를 쓰는데 이게 육다롤입니다. 이게 고기 육자가 부수 형태로 바뀔 때 이거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육다롤이라 그래요. 다롤같이 생겼는데 원래는 고기 육자야 라고 해서 육다롤이야. 그리고 이거는 또우자입니다. 또우자. 또. 그래서 고기를 많이 진설해 놓고 이렇게 진설해 놓으면 이게 이제 보이시자라고 해가지고 귀신이나 그리고 귀신 개념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귀신하면 대부분 다 안 좋은 악령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에너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에너지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게 포괄적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면서 뭐든지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귀신과 질병 이런 것들이 다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나 돌아가신 귀신이나 신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뚜렷하게 구분들이 잘 안 돼.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거실 식당 집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 침실 옷방 이런 게 구분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방 하나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화장실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요강이 있었잖아. 다 이루어져요. 그냥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발전하지 못하면 이게 세분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도 나타나는 거냐면 처용이 역병을 물리치잖아. 역병이면 지금 전염병 아니면 천연두국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그렇게 봐요. 그렇게 봐요. 전염병을 어떻게 그걸 쉽게 말해서 처용이 어떻게 보면 무당 비슷한 그런 쪽 욕심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병에 작용할 수는 없잖아. 귀신에 작용할 수는 있지. 하지만 병에 작용할 수는 없잖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누가 기도를 하고 무당 짓을 하더라도 안 되잖아. 그런데 예전에는 그걸 통합적 개념으로 봤었다니까. 그래서 무당도 그런 행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도 쫓을 수 있고 병도 쫓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한의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의 대회에서 한 10년 정도 전공도 가르쳤지만 침이나 뜸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느냐 몸 안에 어떤 삿댄 귀신 삿댄 기운이 삿댄 기운이 귀신 이런 식으로 봐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포괄적 개념 이라니까 여러 가지 그때그때마다 쓰는 용도들이 달라. 예전에는 하나의 개념을 설정해놓고 이게 왜 계속 의미들이 바뀌냐면 시대마다 조금씩 의미들이 바뀐 게 누적돼서 그래요. 그래서 한자도 보면 한글자가 놓고 옥편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그 뜻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시대마다 바뀌어서 그래요. 맨 처음부터 그렇게 여러 개 뜻을 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삿댄 기운 삿댄 기운을 몸 안에 삿댄 기운 아니면 귀신 같은 게 들어오면 나쁜 귀신 악령 같은 게 들어오면 그걸 바늘로 찔러서 아프게 해서 쫓아내겠다 그게 침술이고 불로 지져가지고 쫓아내겠다 그게 뜸이에요. 침과 뜸의 시작은 그거예요. 100%입니다. 100%입니다. 지금 뭐 혈자리를 자꾸 훨씬 뒤에 얘기 훨씬 뒤에 얘기 맨 처음에는 그렇게 원시적인 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금줄 같은 데서 침엽수 그러니까 잣나무라든지 소나무 가지 이렇게 끊어오면 침엽수라고 하는 건 반응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하면 귀신이 못 달라든다더라. 그게 금줄 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문화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장독대라든지 안 그러면 애들 이렇게 애 낳고 나서 금줄 이렇게 치고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인은 그게 찔러보니까 안 먹히는 거지. 그러다가 먹히는 지점들이 찾아지는 거고 그게 혈자리야. 그렇게 발전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은 식이야. 이게 똑같은 데서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귀신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악령 이런 식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도 귀신을 쫓는 게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렇게 된 거야. 무당하고 똑같아. 병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귀신이라든지 삿댄 거라든지 운을 좋게 한다든지 그거는 무속적인 거라든지 어떤 기도라든지 종교적인 게 가능할 것 같아. 지금은 우리가 그걸 구분해 보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없다니까요. 예전에는 없다니까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약사여래 같은 경우도 병도 치료하지만 운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나쁜 것도 없애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게 섞여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구분하지 못해요. 옛날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잘 못해. 그러니까 처형 얼굴만 봐도 역병이 도망간다.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기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느냐 안 그래요. 중국에도 있어요. 종주라고 하는 그 신이 이렇게 그런 나쁜 병을 일으키는 신들을 때려잡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이 보일시자라고 하는 거는 돌아가신 분 홀령, 귀신, 영가 뭐 이렇게 하든지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그분이 위에서 이렇게 흐뭇하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들이 이렇게 죽이고 농경문화였기 때문에 동아시아는 농경문화여서 고기 반찬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고기가 워낙 흔한 시절이 돼서 굳이 고기를 먹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고기 반찬이라고 하는 거는 명절 때 아니면 제사 때 아니면 아버지 월급 타왔을 때 이 정도 딱 먹고 거의 끝입니다. 아주 특수한 집안 아니면 거의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이 고기 반찬을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이 보일 십자가 위와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차렸네. 이렇게 그리고 요즘 들어서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그래서 고기를 차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메인이라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과일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저장을 못하니까 조율이식 밤하고 대추하고 그 다음에 사과하고 배라고 하는 게 저장도 좀 잘 되고 그 다음 겨울에도 잘 버틸 수 있는 과일이 없을 때도 잘 버틸 수 있는 과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꽃감 꽃감을 말려가지고 그건 상시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대추하고 꽃감 정도는 거의 뭐 상시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과일이 이렇게 우리가 돈을 좀 비싸게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라고 된 거는 최근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불교제 같은 경우는 꽃을 올리는데 원래 불교의 이런 제에서는 꽃을 올리는데 이때 꽃을 쓰는 거는 상식적으로만 알아주세요. 지화입니다. 지화. 생화가 아니고 종이꽃. 종이꽃을 써요. 종이꽃을. 그리고 생화보다 종이꽃이 훨씬 더 비쌌어요. 그런데 왜 종이꽃을 썼냐면 종이꽃이 더 귀하기도 했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식물도 이렇게 함부로 꺾을 수 없는 룰이 있어요. 그걸 괴종생계라고 합니다. 함부로 꺾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해주면 너무 길어서 사실은 또 본질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서 제가 다 말은 못 해주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생화를 안 쓰고 지화를 썼다더라. 그리고 생화를 옛날 생화 개념은 생화가 날 때만 나는 거고 계절에만 나는 거고 온실이 옛날에도 있긴 있었어요. 왕실에 온실이 있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온실 같은 걸 써서 계절에 안 맞는 이런 꽃이라든지 음식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그거는 술지에 어긋난다라고 봤어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자연의 순리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전에도 해드렸었는데 분수라는 거를 동아시아 사람들은 생각을 아직 안 했다. 폭포는 좋아해도 분수를 생각 안 했다. 분수는 자연을 거스른다라고 보는 거예요. 분수 원리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건 높낮이 차이만 있으면 지금같이 기계식으로 끌어올리는 분수 말고 높낮이에 의해서도 분수가 가능해요. 스리랑카나 이런 데 가도 분수 있었잖아. 예전 분수 시기리아나 이런데 그게 가능한 게 높낮이만 있으면 분수가 올라오거든요. 그 원리를 몰랐던 건 아니야. 하지만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스르면 재앙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아. 우리는. 그래서 온실도 좀 들어왔다가 우리가 그게 없어진다고. 그래서 꽃 같은 경우도 과일하고 마찬가지예요. 구할 수 있은 시기에만 구해. 계절상. 그리고 그때는 그냥 가서 꺾어오는 거지. 지금같이 사오고 재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꺾어오면 되니까 그게 훨씬 싸지요. 종이로다가 염색하고 그걸 재단하고 종이는 예전에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고가입니다. 고가. 그래서 지화를 썼다더라.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좋은 걸 썼다더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도 불교 안에는 지화 전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화 전통. 종이 꽃 전통. 종이 꽃을 접는 전통. 그리고 제사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그냥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제사 영상을 이렇게 올렸다가 그런 것들이 조회수가 백만들이 계속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뭘 많이 물어보냐면 제가 일일이 다 대답을 못해드리는 건데 제사 올릴 때 그냥 당신들 드시고 싶은 거를 올리고 굳이 내가 우리가 먹고 싶은 거를 올리고 나서 나중에 그냥 내려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어른한테 맞추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게 뭐냐면 양력으로 지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양력으로 지내도 돼요. 그 돌아가신 분이 오케이가 된 상황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때 나는 양력으로 라고 하면 돼.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이미 돌아가셨고 그분은 음력밖에 몰라. 그리고 당연히 음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날 양력으로 지내줘 라고 말을 하고 죽으면 돼.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 후손은 잘 안 지내줄 것 같다는 거. 여러분 후손은 양력이든 음력이든 아예 잘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약간 불길한 감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른한테 맞추는 거지 그 어른한테 맞추는 거지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건 방향 나올 때도 마찬가지 제가 남향이라고 남향 위패를 남향을 보고 놓습니다. 그랬더니 남향이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렇게 나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이 억장이 무너진다. 그거 어른 중심이에요. 어른의 위패를 남쪽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향집 생각하시면 돼. 뭐든지 동아시아의 전통은 어른 중심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좌우보처도 내가 보는 좌우보처가 아니고 좌라고 하는 거는 어른의 좌측 어른의 우측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반대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보는 중심이 아닙니다. 그 어른 중심에서 왼쪽 오른쪽 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말 배울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는 말을 그 어른보다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높이면 안 돼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도 사장님한테 얘기하는데 김부장이 이렇게 하는 거지 김부장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 어른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하면 나한테도 부장 이미지예요. 그분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전통은 전부 그런 식 룰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올려서 내려서 먹을게요. 그건 네 생각이고 철저하게 그분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셨던 음식.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묘 제사에는 생고기가 올라간다니까요. 생고기가 날고기가 올라간다니까요. 그게 육회가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날고기를 썰은 게 그게 왜 그러냐면 화식 이전 분도 있다는 거예요. 화식 이전 분도 내 요즘 사람에 맞추면 스테이크 올려야지. 요즘 사람에 맞추면 스테이크 올려야지. 근데 그분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귀신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귀신도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뒤에 가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제사가 차등 제사가 있고 사대봉사가 있고 이게 또 룰이 좀 달라요. 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변화된 룰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제사라고 하는 거는 음식을 차려주는 거다. 그것도 고기 중심으로 차려주는 거다. 고기하고 생선 그리고 생선 같은 거 차릴 때도 예전에 그 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늘 없는 거는 안 쓴다. 비늘 없는 거는 좀 떨어지게 받거든요. 그리고 수염난 고기 동아시아 사람들이 좋아하고 수염난 거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다 그냥 옛날 사람들 생각이에요. 수염난 고기들은 대부분 지저분한 물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촉수가 발전하는 거고 그게 수염이 아니고 촉수가 발전해서 바닥에서 기면서 이렇게 눈이 퇴화가 되고 수염난 고기들의 특징이 눈이 퇴화가 되고 촉수가 있다가 이 앞에 고기가 촉수에 닿으면 이렇게 덤펑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급수, 2급수 이런 어종들이 수염이 난 거예요. 그리고 비늘은 갑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수염은 예전에 굉장한 권위 그러니까 남자 그다음에 예전에 사람들 무시할 때 그게 있어야 수염도 안 난 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염 안 난 사람이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자, 하나는 애들, 하나는 거세당한 사람. 내시. 그래서 수염도 안 난 개라고 하는 게 무시하는 표현 중에 하나였었다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수염 났다라고 하는 건 어떤 권위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갑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귀한 걸 먹으면 나도 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주술성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왕관 같은 녹용, 왕관 같은 걸 먹으면 나도 귀하게 된다.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늘이 있는 거는 비늘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쓴다. 이런 것도 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지킬 수는 없는 거고 그냥 그렇다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귀한 거 그다음에 저 어른 입장에서 좋아하시는 거를 올린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내가 정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요즘은 제사 음식을 잘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양을 줄이세요. 양을 줄이세요. 그거 외에는 사실 내 방식으로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하고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을 여러분이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얘는 형식이 우선이고 내용이 그다음입니다. 내용이 따라가는 겁니다. 자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굳이 그렇게 다 안 따져도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야, 마음이 중요하면 결혼식도 필요가 없어. 그냥 좋으면 살면 되지. 그런데 그게 나중에 깨졌을 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느냐? 그건 이제 사실혼 관계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게 법의 보호를 받는 거하고 그게 형식이거든요. 사회라고 하는 문명권 안에서는 그 제도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집을 팔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친구끼리 팔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그거 굳이 계약서 써야 되나? 그랬다가 후까지.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더 중요한 상태에서 그 형식까지 갖추면 최고로 좋은 거지.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면 오히려 형식이 더 중요한 게 예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상갓집에 갔어.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내가 슬퍼해. 그래도 옷을 갈아입고 가야지. 내가 어디 예를 들어서 파티 같은 데 갔었어. 그래서 옷이 화려해. 나는 그런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파티장에 있다가 내가 너무너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 돼서 그냥 왔어. 그거는 안 맞는 거라니까요. 옷을 갈아입든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를 아무리 존경을 해도 아무리 존경을 해도 설에 나는 우리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하니까 나는 남들과 달리 세배를 두 번 할 거야. 이런 미친놈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설에 세배는 한 번.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룰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절하는 것도 제가 횟수도 정확하게 가르쳐드릴게요.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거는 고기를 많이 차려놓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와서 드실 수 있게 드실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는 주자 어류 3권의 귀신편이라고 있어요. 귀신편이 무슨 나쁜 귀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죽은 뒤에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영혼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유지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주자가 써놓은 거라서 주자 어류거든요. 주자가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 귀신편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죽은 뒤에 동아시아는 이론론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 세계 안에 안 보이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없었을 뿐이지 정신이 살아가고 있는 거야.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먹을 거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죽고 났을 때는 예전에는 3년 동안 밥을 해 줬어. 무덤 옆에서. 그게 심요살이요. 그때 효자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밥 차려주는 거하고 곡하는 거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게 간소화돼서 바뀌었지만 3일장을 하면 그 3일장 기간 안에는 밥 때가 되면 계속 이렇게 밥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먹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이거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야. 조절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좀 죽은 뒤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게 띄엄띄엄 먹으면서 나중에는 1년에 몇 번 안 먹지. 1년에 몇 번 안 먹지. 그렇게 해서 우리 공간 안에 같이 산다고 생각해야 돼. 같이 산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귀신이 사는 집을 사당이라고 하는 거고 집을 잘 사는 집 같은 경우는 사당이 따로 있지. 그리고 제실이라고 해서 제사 지내는 공간도 있고 사당은 신주 모시는데 이렇게.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집 같은 경우는 그냥 위패에다가 써가지고 제사를 지내거나 차례를 지내거나 하고 소각하고. 그렇게 이제 룰들이 있는 거고 가만히 보면 그 위패 모양이 집같이 되어 있어요. 집의 형태로 되어 있어. 그래서 대머리 형태로 위패가 되어 있는 거는 위에 밖에 깍을 이렇게 씌이게 돼 있고 이렇게 쓰일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따로 사당이 없는 집 같은 데서는 위패 쓸 때 보면 그냥 기화진 모양으로 위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딱 열고 제사를 지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당 겸 신의가 결합되어 있는 게 지금 위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접는 방식도 있고 접을 때도 집 모양으로 접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쇄할 때도 집 모양으로 이렇게 기화진 모양으로 인쇄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게 계속 존재하느냐 그 귀신이 계속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봤어요. 주자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에너지는 흩어진다. 이걸 기론이라고 합니다. 기가 흩어지듯이. 기가 흩어지듯이.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잠재적인 에너지가 남아 있는데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관성의 법칙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차가 달리다가 정지를 해도 1km 정도를 간다는 거거든요. KTX는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가지 싶습니다. 제동을 걸었어도 그러니까 더 이상 에너지는 추가가 안 돼도 그 관성에 의해서 습기에 의해서 계속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귀신이 계속 존재하면 영원히 무궁토록 존재하면 제사를 계속 지내야 돼. 백대조 할아버지 제사입니다. 그러면 1년 내도록 제사 지내는 거야. 오늘은 누구 제사. 오늘은 누구 제사. 오늘은 누구 제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그 기간이 지나면 끊어진다라고 생각하라는 거고 그걸 주자는 4대 정도로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4대 봉사 룰이 사실은 주자한테서 나오는 거야. 얘기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라고 귀신 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만약에 죽은 귀신이 사라지지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귀신이 이 지구 안에 꽉 차 있을 거다. 죽은 사람은 계속 있는데 그게 누적되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는 사람이 움직일 수도 없다. 이건 뭔 개소리인가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하고 충돌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꽉 차가지고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자는. 그래서 그렇게 귀신도 어느 정도의 진료나 공간감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주자만 하더라도 그게 남성시대 사람이니까 그렇게 고등한 사고를 지금 사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 그렇게 보시면 안 돼. 그때 지식인지. 지금 생각으로 하면 이게 뭔 소리인가 싶지.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인가 싶으면 사실은 이 유교가 계속 예를 들어서 발전하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행태였다면 그런 사상이면 거기에 관련돼서 또 말을 맞춰서 이걸 계속 이걸 발달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교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거지. 왜냐하면 유교가 없거든. 지금 이 나라에. 0.2%가 나오는데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옛날 거나 이렇게 쥐적거리다가 끝나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걸 계속 추가해가지고 말을 아구를 맞춰내고 또 발전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런데 예전에 유교가 잘 나갈 때만 하더라도 수천 년 동안 그걸 한 거지. 그러니까 제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게 룰들이 계속 좀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지. 사람이 사고가 바뀌는데 생각이 바뀌는데 거기에 맞춰가지 않으면 사실은 그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재해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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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발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거는 그 귀신이 주변에 있다가 우리가 부르면 와서 그걸 드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공자시제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동이라고 해서 애를 진짜 안 쳐놔요. 그 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 제사예요. 할아버지면 내 조카 중에서 가장 할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형상이 비슷한 애를 그 제사상에 안 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제사상에서 어느 정도 절하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떠놓잖아요. 그건 재주가 두 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은 재주의 역할을 하는 거고 한 번은 돌아가신 분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밥숟가락을 떠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시동이 앉아있다가 밥숟가락 떠놓을 때가 되면 지가 먹어. 리얼하게. 먹어.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동아시아랑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제사상에다가 쌀가루를 이렇게 뿌려놓으면 세 발자국이 남는데 다 구라고요. 구라고요. 그 세 발자국 남는다는 거는 말리장성 이북의 유목민들의 새 토템에서 오는 얘기예요. 새 토템에서 오는 얘기. 그래서 중국과하고는 또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먹느냐. 향을 먹는데. 향을. 그걸 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흠향. 흠향. 그리고 그 흠향. 그래서 제삿밥은 향이 빠져서 진기가 없어서 먹으면 배가 고프다는 둥 어쩌고 어쩌고 맑아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효자 3천자를 글자를 써가지고 효자 3천자의 글자를 쭉 써가지고 그걸 약을 달이면 약효가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거 똑같습니다. 약효 성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흠향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불교에서 들어온 겁니다. 불교에서 건달바가 향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건달. 건달. 양아치 건달할 때 그 건달. 그 건달바가 식향. 그러니까 향을 먹는 거예요. 향을 먹는. 그래서 천상에 사는 그런 존재들은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슬을 먹었던 것 같고 인도는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려면 동아시아는 이슬을. 그 이슬을 먹는 게 나중에 이제 미스코리아가 이슬 먹잖아. 그런 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슬만 먹고 살고 이슬만 먹고 살면 인간이 아니고 너는 메뚜기다. 메뚜기란 여치다. 그런데 이슬만 먹고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신선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한무제 같은 경우가 노반이라고 해서 동으로 된 큰 소쿠리를 만들었어. 채반 같은 거를. 그거를 이슬 받는. 그게 동으로 만들어 놓으면 온도차 때문에 이슬이 결로가 생겨. 결로가 새벽에. 그렇게 해서 그게 안으로 이렇게 모이면 한 컵 정도 나오는데 그걸 먹었대. 한무제가. 신선 되려고. 물론 같지. 그래서 이 이슬 먹는다는 얘기는 동아시아 전통, 중국 전통에 원래부터 있었던 신선 사상과 관련해서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한무제 때는 불교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향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이 향의 문화인 거예요. 향 피우는 것처럼 향으로 전달시키고 향으로 뭐라 한다라고 하는 건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 정립되는 문화예요. 그래서 흠향한다라고 하는 거는 불교가 정립, 불교의 영향을 받은 변화된 제사 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 제는 제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한다. 그러니까 목욕 제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밥 놓는 룰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바로 하는 게 원래예요. 원래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동아시아의 이런 제상 문화랑 섞이면서 불교는 그런데 저런 고기를 쓸 수도 없고 이러니까 뭘 썼냐면 과일이나 차 정도를 간략하게 쓰는 거지. 그게 나중에 차례가 되는 거예요. 또 계속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제게라는 게 뭐냐면 인도말로 하면 우포사타고 그게 음사가 될 때 포살타가 되는 거고 그게 나중에 포살이 돼요. 포살. 포살. 포살이 뭐냐면 한 달 중에 두 번, 이틀 아니면 6일 정도는 몸과 마음가짐을 제게 한 대. 모든 종교에 그런 게 다 있어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라마단이라 해서 한 달 동안 그런 행동을 해요. 한 달 동안. 그다음에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게 일요일에 그 행동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일종의 자기를 거듭나고 자기를 깨끗이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육제일이 언제냐면 8일, 14, 15 이게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23일, 29, 30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인도는 덥기 때문에 밤에 해요. 그래서 1박 2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피크입니다. 이거는 잠깐 하는 거고 8일, 23일은 잠깐 하는 거고 14, 15, 29, 30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밤을 새는 거예요. 더워서 그래, 더워서. 그리고 인도는 달의 문화가 있어요. 달의 문화가. 달의 문화가. 그래서 밤에 하는 거고 그게 보름하고 금음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그런데 그게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초하루 보름으로 바뀐 거예요. 초하루 보름으로. 우리는 금음을 약간 불길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초하루 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고 그게 절에서 초하루 보름을 새는 게 이게 포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재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49제나 안 그러면 천도제나 이러면 어떻게 그게 돌아가신 분이 그게 좋은 데로 갈 수 있습니까? 음식을 주는 게 아니고 그때 하이라이트는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줘서 그 사람이 각성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집착을 놓고 보통 재진회일 때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당신은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집착을 놓고 자기의 본질을 반조해봐라. 그렇게 해서 네가 본래부터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네가 자각할 수만 있으면 너는 스스로 쉽게 말해서 극락에 간다.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아미탑을 연부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법문과 아미탑을 연불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음식이 주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제사 문화가 있어서 음식 같은 거를 차리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걸 차려놓고 음식 한번 이렇게 차려주고 이게 뭐냐면 어떤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이런 식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굶어 죽거나 배고프면 그게 나쁜 귀신이 된대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고 전통의, 동아시아 전통에도 있었고 인도에도 있었어요. 그게 배고픈 귀신, 악위입니다. 악위. 그래서 그게 원을 못 이루고 원한을 맺히는 귀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굶어서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냥파리 소녀 같은 경우는 악위가 되는 거지.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적인 이러한 음식을 차려주는 걸 좀 해주는데 그거는 플러스 알파로 해주는 거고 원래는 법문해주고 그다음에 아미탑을 연부를 해줘서 그 사람을 각성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이건 룰이 완전히 다르다. 이쪽은 죽은 귀신이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쪽은 불교에서는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49일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서유라고 해서 생유, 본유, 그다음에 사유, 중유라고 해서 이걸 사유라고 해요. 생, 그다음에 본, 그다음에 사, 죽음, 그다음에 중유.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고 그 윤회하는 중간 단계가 있는데 이게 49일이래요. 49일이래. 그래서 49제라고 하는 걸 지내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49제라고 하는 거는 평생에 딱 한 번, 죽고 난 뒤에 바로 한 번 딱 지낼 수 있는 거지 그 뒤로는 절대 지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치 배우로 얘기하면 신인상과 같은 거다. 그건 딱 한 번 탈 수 있는 거고 아무리 대단한 배우라도 연차가 쌓이면 신인상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 그렇게 해서 100 중에 49제를 지내고 그러면 다 헛제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49일 지나면 윤회해요, 불교는. 불교는 윤회해요. 그런데 윤회했는데 윤회를 못하고 원기들은 장화홍년처럼 그렇게 붙어있는 경우들도 있대. 붙어있는 경우도. 그런 경우를 천도제라고 해서 그거를 풀어주는. 그 장화홍년도 봐봐. 그게 자신의 원한이 풀어지니까 자기가 갈 대로 가잖아. 그게 불교식의 어떻게 보면 천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서 아니면 강력한 붓다가 있어서 이걸 빼주는 게 아니야. 지장고사리 누가 빼주고. 이게 아니에요. 천도에서의 기본 원칙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각성하는 게 불교의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죄하고 이 죄는 룰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계속 붙박혀 있는 상황에서 영혼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음식을 공급하는 게 이 죄의 룰이고 이거는 몸과 마음가짐을 재개하고 돌아가신 분이 그 재개가 잘 안 돼서 안 좋은 세계로 가 있을 때 아니면 49일 동안 지금 죽고 난 뒤에 이게 약간 유돌이가 있는 상황에서 그때 저렇게 각성을 시켜줘서 그 양반이 스스로 좋은 곳으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죄사하고 고사도 달라요. 고사도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거는 재라고만 표현하지 이거를 죄사라고 쓰는 경우는 없다니까요. 기죄사 49재 이렇게 하는 거지 기죄사 49재사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기본 룰도 안 돼 있는 거라. 그리고 고사랑은 또 틀려. 이거는 밤에 하는 거고 이거는 낮에 하는 거예요. 낮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사랑은 그 집에서 여자가 하는 거예요. 리더. 여자 리더가 하는 거예요. 이건 남자 리더. 이건 여자 리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하는 거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는 남성주의 문화고 이건 중국에서 넘어온 남성주의 문화고 이거는 우리 전통 문화예요. 그래서 여성주의입니다. 그리고 쓸 때도 뭘 쓰냐면 이쪽은 백설기를 쓰는 거고 백설기가 제사용, 제사 전문떡입니다. 흰색이 길하다 그래서. 그래서 제사용 백설기에는 건포도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순수한 백설기. 그렇게 흰색, 흰 빛으로 길하게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정월 초하루, 쉽게 말해서 설날 먹는 떡국. 떡국을 흰색으로 먹는 거고 그리고 이 백설기를 쓰는 거고 여기는 팥떡입니다. 팥시루떡. 팥시루떡. 그렇게 해서 팥시루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팥이라는 붉은색을 통해서 그게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삿댄 것들을 쫓아낸다. 삿댄 것들을 쫓아낸다. 돼지 머리를 쓰는 거는 그냥 말장난이고 그게 돈가스 할 때처럼 돈이라는 것 때문에 돼지를 놓고 돈을 꽂아서 돈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냥 말장난이에요. 그런 말장난이 복자에도 있습니다. 복자. 복이 복 들어온다 할 때 그 복이 한자로는 또 같은 발음이 박쥐복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 문양에 박쥐문양이 있어. 그리고 박쥐문양이 중국 가보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사는 중국집에도 가보면 복자를, 복복자를 써서 뒤집어 걸어놨어요. 그게 복이 들어오는 형상이래. 서 있으면 나가는 영상이고 뒤집어 놓으면 들어오는 영상이래.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 문양에 보면 박쥐를 나르게 해놨어요. 그건 날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날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말장난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에서 그게 더 많이 발전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었죠. 종 같은 걸 우리나라 사람은 종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종 싫어한다. 종 친다. 인생 종 친다. 마칠 종 자랑 의미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말장난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고 많이 쓰이는 말장난이 죽을 사자하고 숫자 사자를 대등하게 보는 것. 그래서 죽을 사자를, 아니 그 사자를 피하는 것. 그래서 병원에는 사동이 없고 사층이 없고 F층으로 쓰고 어쩌고 어쩌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나오는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사상의 돼지 머리 올리는 거는 사실은 그냥 말장난 밖에 없고 실제로 의미가 있는 거는 팥떡. 팥시루떡이 의미가 있다더라. 그 정도만 기본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차례. 추석이나 설 같은 경우는 차례. 차례하고 제사하고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낮에 해요. 이거 밤 문화가 아니면 이건 밤에 하는 거고 이건 낮에 해요. 낮에 해요. 그리고 이거는 차 중심의 문화죠. 차례니까. 차례를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례 차례 지낸다. 순서대로 절한다 그래서 차례다. 그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차를 중심으로 올리는 문화. 불교에서 지금도 부처님한테 아침에 닭이, 닭에 뭐 이런 걸 차를 올리는 문화가 지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차를 올리는 문화인데 이게 언제 하는 제사냐면 이거는 제사하고 탄생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람 탄생하고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후를 죽은 뒤를 마치 거울과 같이 이렇게 대비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체하고 거울하고처럼. 그래서 이쪽에는 탄생과 관련해서 생일이 있으면 이쪽에는 기일이 있는 거고 기일이 있는 거고 죽는 날에 기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백일 그러면 여기는 백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년, 이게 돌입니다. 여기에는 기년, 기년상, 소상 그 다음에 3년, 이게 대상이에요. 탈상하는. 똑같아요. 이 룰은 똑같아요. 그래서 생일, 백일, 우리 백일 기념하잖아. 돌도 기념하잖아. 3년? 3년 기념하나? 라고 하는데 논호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오죠. 논호에 보면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묘가 1년만 제사, 상을 1년으로 축소시켜도 안 됩니까? 이랬더니 3년을 하는 이유는 공자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3년을 그렇게 하는 거는 어린애가 태어났을 때 한 3년 정도 지나야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한 3년 정도를 보살펴준 은혜를 갚는다는 차원에서 3년 상이 있고 그것이 지금 천하의 통균데 저 자식은 싸가지가 없다. 말하는 게 딱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물론 싸가지가 없다고까지 얘기 안 하는데 저놈은 부모의 보살펜을 받지 못했는가?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싸가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합리주의자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합리주의자가 좀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 조금 기분이 상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천하의 통균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렇게 맞춰진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맞춰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핵심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것만 지내면 되거든 그런데 추가로 지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신 어른의 첫 생일을 찾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애매한 거 사실 돌아가셨으면 저쪽에서는 이게 생일인 거거든요. 길이 생일이거든요. 저쪽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생일 같은 거 찾고 그다음에 명절 같은 때 이게 좀 애매하거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일종의 설 같은 경우는 신년 할애식이지. 요즘으로 치면 신년 할애식을 조상에게 제일 먼저 고하고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추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인 거죠. 그래서 추수한 거를 제일 먼저 조상에게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거죠. 그래서 7월 보름에는 부처님한테 올리고 그걸 먹는 거고 8월 보름에는 조상한테 올리고 먹는 거고 이런 식으로 룰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이 이 쟤하고는 조금 안 맞아. 결이 달라. 그래서 그거를 차례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는 그분을 기념할 만한 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생일 그다음에 그 어른하고 관련해서 꼭 읽을 때가 그 어른하고 하면 이 날은 뭔가 좀 괜찮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인이 죽었어. 그러면 결혼기념일 날도 뭔가 생각이 날 수 있거든요. 물론 전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잘 살아야 돼요. 인생 잘 살아야 돼요. 살아서도 결혼기념일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 애틋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날 그다음에 초하루 보름 이게 초하루 보름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아 이게 불교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명절 이럴 때 차례를 지내는 거예요. 낮에 추모하는 의뢰 그래서 그 사람이 먹는 거 중심이 아니고 이쪽은 먹는 중심이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묵념이지. 그게 차례예요. 우리도 묵념하잖아요. 현충일 날 안 그럼 국군의 날 그러면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전국적인 묵념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면 그게 꼭 그 어른을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저희 어렸을 때는 한국전쟁 끝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묵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강조됐을 때니까 그러니까 무슨 구국선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게 한국전쟁과 관련된 분들이었어. 그때 돌아가신 분들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고마우니까 이렇게 묵념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렇게 대단하신 우리나라를 지킨 을지문덕이라든지 강감찬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충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게 차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그것만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때 공덕을 쌓아서 재개해서 재개해서 그분이 더 편안하게 있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내가 부인이 죽었어. 대처승인가. 부인이 죽었어. 그렇게 해서 그 부인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 경을 읽어드리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죽은 부인이 좀 좋게 잘 되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당연히 있는 품성 중에 하나 아닐까? 꼭 부인이 아니더라도 형제도 될 수 있는 거고 재산은 직계 아니면 못 지내요. 그래서 그렇게 중간중간에 자기가 추모할 수 있는 게 차례예요. 원래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 정통 말고 그 나머지 것들 이것과 그다음에 나중에 제사 지내는 그 길만 따지는 그 제사 말고 유교식 말고 거기에서 약간 비틀려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우란분절 같은 경우는 직계가 아닌 다른 분들에 대한 제사를 천도를 시켜주고 제사를 지내줄 수 있는 게 7월 보름 우란분절이고 그거는 내 이모도 될 수 있고 공모도 될 수 있고 우리 형제 형제 중에서 좀 일찍 죽은 형이 있거나 동생이 있어. 그런데 제사는 아들만 지낼 수 있거든. 그 집 아들. 그러니까 그 집에 대가 없어. 그러면 스무 살에 죽든 서른 살에 죽든 아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제사는 못 받아요. 아니면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내가 예전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잖아. 그러면 뱃속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한 3살 안에 이렇게 많이 죽고 이런 일들 많이 있었잖아. 그런데 그 중에서 너무 밟히는 자식이 있는 거야. 얘는 진짜 아니면 한 7살 10살 크다가도 죽거든. 걔는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그걸 내가 부모가 자식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유교에서는. 나중에 얘기할 거야. 반경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적장자 상속이거든. 적장자. 적자여야 되고 장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룰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낼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을 내가 할머니도 될 수 있고 내가 중간에 나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고 내가 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 꼭 무슨 돈을 주고 뭘 안 해줘도 저 사람은 꼭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저건 됐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친해도 다 그 관계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넣어줄 수 있는 제사가 합동제사가 우란분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유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불교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적 효라고 하는 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차례라고 하는 게 있고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차례는 나랑 관련된 사람들의 추모 개인 추모 아니면 집안 추모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정통 말고 이거 말고 그다음에 우란분절은 나랑 관련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제도 지내고 천도도 해주고 제사도 지내고 천도도 해주고 세트로다가 다 아울러서 어떻게 좀 해주려고 하는 게 우란분절 이다드라 그래서 역할들이 좀 나누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아마 또 나중에 이게 뭐예요 이렇게 또 댓글들이 막 올라올 거야. 나도 답답해. 나도 답답해. 그런데 불교하고 유교가 나중에 이게 막 섞여요. 2000년 동안 불교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중유 중음 중유를 중음이라고도 하고 바르도 라고 하는데 그게 49일 동안 7번 심판한다 그래서 49제거든요. 49제 그렇게 해서 7일 2,7일 3,7일 4,7일 5,7일 6,7일 7,7일 까지 해서 7번으로 끝나는데 유교가 그 뒤로도 백제 소상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합쳐져서 십제일이라고 하는 게 십제가 만들어져요. 7제가 아니고 십제 십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게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시왕 10명의 대왕 심판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사실 49일 끝나고 나면 윤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시 와야지. 유교하고 섞여가지고 그래서 100일도 와야 되고 그 다음에 1년도 와야 되고 3년도 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사실 절에서 잘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 달력에 보면 무슨 큰스임 기제일 기제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재는 이 재가 아니고 추모재예요. 추모재 이런 재재 일종의 추모재 밥주는 재가 아니고 추모재 그래서 요즘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본사에서 재료 지낼 때 의식 자체를 안 합니다. 그냥 간략하게 절만 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추모재라서 그래요. 이 부분이 생략이 돼도 돼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현충원에 갔어. 그러면 묵념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아산현충사에 갔어. 그러면 거기에 충무공이 이렇게 모셔져 있어. 그러면 충무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분이 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참 고맙고 그다음에 저분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많이 죽였지. 필요악이긴 했는데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도 그건 어쩔 수가 없었던 거니까 최대한 그분이 잘 돼서 나쁜 쪽에 안 되게 나쁜 쪽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추모죠. 그분을 기르기도 하고 그분이 더 좋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분이 또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 잘 일으켜줬고 그다음에 더 잘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그게 충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쪽은 달라요. 절에서 하는 거는 좀 달라.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이 네 개를 이해하셨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의 이 제의 룰을 누가 처음 만들었느냐 시작한 사람이 상나라 은나라입니다. 은나라 은나라 원래 이름이 상나라예요. 은나라 원래 이름이 그런데 19대 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반경을 제라고 불러요. 중국에서는 황제는 진시황 때 나오는 칭호고 주나라 때는 천자라고 불렀고 은나라 때는 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이 제야. 황제 뒤에 제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판경 제야. 위에는 상제가 있고 하늘에는 상제가 있고 나중에 속나라 때 되면 옥황상제로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상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의 지상권을 위임받은 사람 대리권자가 이 하제 하제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황제 그래서 이 제가 이 제가 그 당시에 하느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는 하느님 하느님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왜 임금 이름 뒤에다가 제를 붙이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왕 충렬 왕 하듯이 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왜 이렇게 붙이느냐. 그거는 상제가 아니고 신이라는 뜻이 아니고 지상의 대리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라하고 은 하나라 때는 그 신이 누구였냐면 천이었어요. 천 그 하느님 이름이 천이에요. 천 지금 우리가 사실은 하느님이라고 쓰는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천 천이었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는데 은나라 주나라가 있는데 은나라에서는 이게 제예요. 그리고 주나라에서는 천이야. 이게 하느님 이름이야. 하느님 이름. 우리가 애국가에서 하느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할 때 그 하느님이 사실은 이 한자로 쓰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나라 때는 이 지상권자를 이거는 하제였고 이때는 이 하제였고 이 사람이 하제였고 위에는 상제 하늘에는 상제 땅에는 하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늘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옛날에는 문왕도 주나라의 계국 취조 중에 한 명인 그게 무왕 문왕이거든요. 문왕 무왕이지 문왕 무왕이 아들이니까 무왕 같은 경우도 하느님 옆으로 왔다 갔다 해요. 예수랑 똑같아요. 다 그래요. 옛날의 사람들 다 그래요. 하느님하고 일총관계 아닌 사람 없어요. 잘나가는 사람 다 그래요. 그리고 주나라 때는 천자라고 하는 거. 하느님 아들. 그래서 지상권자 대리권자를 천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때 전국 칠흥이라고 일곱 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서쪽의 진나라 그 다음에 동쪽의 삼진이라고 해서 한, 위, 조 그 다음에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 이렇게 이 여섯 나라를 육국을 통일하고 흡수합병을 해서 결국은 진시황이 진나라를 만들고 자기가 처음으로 만든 명칭이 황제 그때부터 황제라는 명칭이 쓰이기 때문에 이 앞에는 한 번은 천자 하나는 재예요. 은나라 때는 재. 그래서 이 반경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기원전 13세기뿐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 3200년 전뿐인데 이분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이분이 가장 수도로 옮겨요. 박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은나라 수도였는데 은으로 옮겨. 그래서 은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상나라였는데 그러니까 수도 이름이 은이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 은나라의 은의 수도의 유적 그래서 은허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은허. 은허의 발견. 이렇게 해서 수도를 천도를 하고 은으로 천도를 하고 도시국가적인 의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도 이름이 국가 이름으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가 설아벌이기도 하고 설아벌이 신라 이름이기도 하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서 사로국 어쩌고쩌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비슷해. 그래서 은나라라고 하는 건 원래 그렇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게 장사상자도 되거든요. 장사상자도. 그래서 나중에 은나라 사람들이 망하고 나서 주나라에 망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유민이 돼. 그러면서 무역을 하거든. 장사를 하거든. 그래서 이게 장사상자가 해서 나왔다. 이 상이 그 상이 됐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어로다가 지금 은어 지금 낙양성 정주 쪽이에요. 그쪽으로다가 천도도 하고 또 뭘 했냐면 척장자상속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척자라고 하는 거는 본처자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중에서 장남. 그러니까 척자식이 더 장남일 수도 있어요. 광해군 같은 경우가 척자식인데 장남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안 쳐주고 본처자식 중에서 장남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실은. 이겁니다. 적장자상속제. 제사도 나중에 이 사람이 지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아니 조선시대 때 제사도 이 사람이 지냈어. 이렇게 해서 적장자로다가 계속 내려가면 종갓집 종순지. 종갓집 종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룰을 만들었고 이게 원래부터 동아시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유목문화에서는 형제상속이에요. 아들상속이 아니고 형제상속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유목문화적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로 왕위가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식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그리고 지금도 중동 같은 데서 저 사우디아라비아도 형제상속이었죠. 그러다가 지금 빈살만이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아니 형제상속 안 한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나라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상속. 그러니까 형제상속은 유목문화고 이거는 농경문화다. 그러니까 유목에서 농경으로 얘네가 좀 바뀌어가는 것 같다. 라는 정도를 인식하면 되고 우리도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형제상속이 많았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 이런 룰이 제대로 안 들어왔다. 라는 정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제사랑 관련이 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천이나 재나 천 이렇게 하느님을 믿던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뭘 바꾸냐면 조상숭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조상으로 신을 바꿔버려. 조상신이 중요하다. 우리는 제사 조상숭배 이러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세계 문명권에서 거의 유래가 없는 특이한 게 이겁니다. 이 동네만 해. 동아시아만 해. 없어. 다른 데 없어. 인도, 유럽 이런 데 다 없어. 물론 조상에 대한 추모한다는 생각은 다 있지. 아까 그 추모제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의미는 있어. 추모의 의미는 있지만 밥을 놓고 제사를 지내고 뭐 거기서 이런 식의 룰은 없어. 전세계적으로. 아니 맹정알맞다. 내 부모하고 남의 부모하고 똑같을 수는 없거든. 그거는 당연한 얘기지. 그런 식의 효라는 개념은 다 있었지만 이런 식의 효는 이 개념은 없어. 이런 특이한 효 개념은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관을 바꿔버려요. 이 신관에서 이 죄를 믿는 하느님 믿는 데서 조상으로 덕분에 나라가 골로 갔어요. 사람들이 사고 방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나라가 기울기 시작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게 튕겨져 나간 게 아니고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점 이쪽이 본류가 되고 이쪽이 밀려나게 되는 거죠. 이쪽이 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거를 믿는 신앙적 구조들이 지금도 존재해요. 그게 하늘이 무심타. 이런 얘기할 때 이게 지금 하느님의 보호하사도 이거예요. 하지만 이거보다도 이쪽이 더 강하지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욕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맹세할 때 보면 조상을 걸면 하느님을 걸면 약한 거고 조상을 걸면 더 강한 거예요.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딴 건 몰라도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연애 프로나 이런 데서 보면 테레이 프로에서 보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험담을 하고 재밌자고 이렇게 하다가도 가족 건드리면 가족 건드리지 마라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조상 건드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들을 어른들이 했었냐면 호로 새끼라든도 그게 홀부모라는 뜻이거든요. 홀부모 안 그러면 저게 지 아버지한테 배운 게 없어서 이런 식의 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상을 건드려. 그리고 우리나라 욕에도 다 그게 있잖아요. 조상을 동물로 변신시키잖아. 그러니까 개새끼 네가 개새끼면 네 아버지가 개잖아. 조상을 건드리는 거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데미지가 제일 커서 그래요. 이쪽 비중이 크니까. 그래서 잘되면 우리가 조상의 음덕 이렇게 얘기하지 하느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서 이렇게는 안 하거든. 이게 우리 전통적인 그런 거라고 근데 이거를 성립시킨 사람이 이 양반이에요. 반경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게 차곡차곡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 뒤에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 시간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을 하는데 이 이상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사 시간 예전에 차시라고 하는 개념이 시간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시간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시간이 바뀌고 이게 차정이잖아요. 차정 차시의 정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차정이 중간이라는 뜻이야. 차시는 11시부터 1시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자축 임묘진사오미 신유수레로 시간을 나눌 때는 이쪽이 5시가 돼. 그래서 정 5 하면 5는 남쪽이요. 자는 북쪽 그래서 자 5선 남북 우리가 얘기할 때 자 5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선을 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차시부터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는 11시에 바뀌었다고 시간이 날짜가 이 기준들을 왜 이해를 잘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젊은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내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띠는 입춘에 바뀌는 거고 시간은 11시에 바뀌는 거고 우리 전통에서 이게 나중에 양력으로 제사 지낼 때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양력으로 지내면 11시를 기준이 아니고 12시 기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시기니까 그러면 이때 죽으면 안 돼. 이때 죽으면 헷갈려. 그러니까 제사밥 제대로 먹고 싶으면 이때 죽지 마. 이때 죽지 마. 제가 늘상 얘기하거든요. 띠가 바뀌는 기준 한 살을 더 먹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보편적인 거는 입춘에 바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음력설에 바뀐다가 좀 있어. 그리고 동지에 바뀐다가 있어. 동지는 사실은 주나라 때 설이라서 그래. 이렇게 그런데 입춘설이 제일 큰 설이에요. 제일 강력한 주장이거든요. 가장 일반적으로 먹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몇 살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왜? 이게 설 지나서 낫는데 입춘 전에 낳은 거야. 그럼 자기는 띠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이런 거 헷갈리고 싶지 않으면 동지부터 입춘 전까지는 애 낳지 마. 가뜩이나 지금 0.84 앞개 출산 중 0.84인데 이런 얘기 해서 그러긴 한데 애 낳지 마. 이런 거 잘 구분 못하는 사람은 애 낳지 마. 그리고 이때 죽지 마. 병원에서 나 12시 넘어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해. 산소호흡기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12시 넘어서 11시 이때 빼지 마. 이때 또 복잡해요. 이게 세 가지 때문에 복잡해. 지금은 12시를 기점으로 날짜가 바뀌어. 예전에는 11시를 기점으로 날짜가 바뀌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동경 시간을 쓰기 때문에 30분을 당겨야 돼. 30분을 당겨야 돼. 또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12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11시 반이야. 옛날 기준으로는. 반장한다. 그래서 30분을 우리 있어. 30분을 우리 또. 복잡합니다. 더 웃기는 거는 북한이야. 북한은 동경 시간을 안 써. 그래서 우리나라랑 같은 위도상에 있어도 북한하고 우리하고 30분 차이가 나. 시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북회담을 합시다. 이랬는데 12시에 봅시다. 그러면 누구는 12시에 가고 누구는 11시 반에 가. 이해가 됩니까? 북한은 일본 거 쓰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게 아니야. 전 세계에서 통용하는 룰을 써야지. 예를 들면 미터법을 쓰면 전부 미터법을 써야지. 우리 리 쓰고 있고 아직도 예를 들어서 무슨 인지는 서양 거구나. 촌. 촌. 새촌. 이런 거 쓰진 않잖아.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거는 동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돌아가신 분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 분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도면 알 수 있지. 이거는 알 수 있지. 하지만 증조부 고조부 되면 이런 걸 모르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전두환 대통령 때 제 기억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 뭐가 있었냐면 썸머타임이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 노태우 대통령 때 이 근처 쯤에 썸머타임이 있었어. 그것도 이게 또 아사몰이 하다고. 아 이러면 또 헷갈리는데 이러면 또 헷갈리는데 그래서 그거를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기준으로 맞추지 말고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나 그러니까 썸머타임 때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시간으로 해. 그런데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분이야. 그러면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맞춰서 내 기준에서 잘 안 맞는데 이런 생각하지만 그냥 그 어른 중심으로 맞춘다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지금 복잡한 게 세 가지가 있다더라. 그리고 제사를 언제 지내는 거냐면 이게 자시를 자시가 11시부터 12시 12시부터 1시 이거를 야자시라고 해요. 밤자시라고 해서 야자시라고 하고 이거를 새로 시작됐다고 해서 조자시라고 해요. 이게 조간 조간신문 할 때 그 조자예요. 조선일보 할 때 조자 조선할 때 조자고 조간 그래서 시작 이라는 의미예요. 자시인데 자시를 두 개로 끄는 거지. 하나는 밤 밤 맨 끝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가장 먼저 시작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은 뭐라고 해요. 예전에 정오 이렇게 하는 거지. 12시 기준으로 하면 그게 남이 되니까. 지금은 24시 기준으로 하니까 자정도 여기고 정오도 여기지. 근데 12시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를 돌리면 이쪽은 정오고 이쪽은 자정이지. 그렇게 되잖아요. 시간이. 이거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자 봐봐요. 자 봐봐요. 그렇게 해서 원래 제사를 언제 지냈냐면 야자시예요. 11시부터 11시부터 12시 그러니까 날이 바뀌고 쉰 새벽 첫 시작 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30분 울까지 치면 10시 반부터 지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11시부터 시작해서 11시 반 사이에 끝내요. 제사 그렇게 뭐 헷갈리니까 한 30분에 딱 시작해서 그냥 끝내. 11시 반에 11시에 시작해서 11시 반까지 그러면 큰 문제가 없지. 30분 룰을 걸러도 큰 문제가 없지. 이거 사주 볼 때도 이거 때문에 되게 말이 많아요. 사주 보는 사람들도. 이걸 그렇게 맞춰야 되냐 저렇게 맞춰야 되냐 그래서 그래서 시간은 11시부터 저녁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1945년 우리가 해방하고 미군정시대 때 난 박정희 시대 때 통금이 있었는 줄 알았네. 그건 내가 박정희 시대 때 살아서 그랬는가 봐. 찾아보니까 미군정시대 때 미군들이 통금을 만들었고 82년에 풀렸대요. 그때쯤 풀린 것 같긴 한데 나 정확하게 몰랐었거든 이건 살았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통금이 있었고 그 통금이 12시부터 4시까지 해. 그러니까 이때 제사를 지내서는 집에 못 가. 그래서 자꾸 감방에 이렇게 구류가 돼 있어. 사람이 자꾸 경찰서에 이렇게 잡혀 있어. 그렇게 되니까 제사 시간을 점점점 땡기게 돼서 저녁 제사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전날 제사가 된다는 것. 11시 이전으로 넘어오는 순간 59분이 되면 첫날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 생각이 조금 이렇게 좀 약간 만약에 조선시대 같았으면 이걸 정확하게 계산했을 건데 저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혼돈의 시대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에 날짜가 바뀐다고 생각해서 11시나 8시나 마찬가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 약간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제사를 지냈었어요.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전날이 되어버리고 전날은 헛재사예요. 헛재사는 꽝입니다.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마음이 중요하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안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안 하는 거나 똑같은 게 다행인 줄 아세요? 어떤 경우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한 때도 많아. 예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맞추지 못하면 상가집에 가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가. 안 가고 그냥 부주만 보내는 것만 못해. 가서 욕 먹어. 가서 욕 먹어. 탑돌이도 절에서 탑을 시계방향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근데 왼쪽으로 도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꼭 아유 이거나 저거나 뭐 마음이 중요하지요. 율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왼쪽으로 돌면 재앙이 내린다고 돼 있어. 재앙이 내린다고. 인도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왜? 인도사람들은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뒤를 땄기 때문에 왼손 쪽으로 하거나 왼손을 내밀거나 하면 이게 뻐큐요. 뻐큐.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내린대. 그래서 얘라고 하는 것은 딱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공은 비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쳐온 것도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딱 맞춰서 그러니까는 이전에 지냈으면 우리는 계속 전날에 지냈는데요. 전날 지내는 제사가 있긴 있어요. 그건 땡겨 먹을 때 언제냐면 재산 날짜가 없어지는 제사가 있어. 2월 29일에 돌아가셨는데 28일밖에 없어. 이럴 때 땡긴다. 아니면 윤달 뭐 이런 거 그거는 앞으로 땡기는 거예요. 없는 걸 어떻게 그 외에는 땡기는 거 아니에요. 땡기는 거는 진짜 부득이 했을 때 땡길 수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제가 알기로는 땡기는 거는 없어. 왜냐하면 사람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일은 그 사람하고 합의가 되니까 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 늦춰 먹는 건 없어도 땡겨 먹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땡기려면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합의할 거야. 네가 네가 어떻게 합의를 할 거야.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니까 원래는 그래서 허재사가 됐어. 그런데 허재사를 그러면 우리가 몇 년 동안 지냈어요. 그러면 다시 지내고 싶으면 원날자로 지내시고 만약에 지금 허재사로 몇 년 동안 해서 더 이상 고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벗어도 돼. 축복의 메시지다. 벗어도 돼. 이미 이미 안 한 지 오래됐어. 이미 너는 안 한 거랑 진비 없는 상황이 오래됐어. 벗어도 돼. 벗어도 돼. 그래서 이게 통행금지 때문에 땡겨져서 허재사가 만들어지고 공자도 그런 말을 합니다. 글자가 예전에 이렇게 옮겨졌다가 뭉개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뭉개지면 그걸 그대로 놔둬야지 앞뒤 문장을 딱 보고 채워놓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옮겨 적으면서 이건 이 글자 같아. 이렇게 그런데 한자는 한글하고 달라서 글자 하나하나가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뀌면 그게 정확하면 문제가 없는데 틀리면 의미가 달라져.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그대로 놔둬야지 함부로 채워놓으면 안 된다.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날짜가 바뀌게 됐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날에 재산은 지내는 거다. 이렇게 또 잘 모르면서 자꾸 아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 재산은 전날에 지낸다더라. 살았을 때 마지막 날 지낸다더라. 우리 어렸을 때 사람 욕하고 뭐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 오늘 재삿날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죽으면 오늘이 재삿날인 거야. 너 어제 재삿날 되게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러한 흐름 때문에 바뀐 거니까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그날 지내야 돼요. 절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이날 사시에 보통 절에서는 사시에 많이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9시에서 11시 사이에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그때도 그 당일 9시에서 11시 사이에 지내야 되는 거지 전날 지내면 다 헛제사이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렇게. 그리고 제사 방향과 같은 방향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방향 오늘 이거 말고도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4대 봉사가 왜 4대 봉사인지 그리고 저 뭐야 분할 봉사 윤회 봉사 그런 얘기들을 지금 사실은 해드려야 되는데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일단 방향에 대해서 제사는 남향으로 온다. 위패가 이게 남쪽이고 위쪽이 북쪽이면 제사상을 이렇게 놓고 위패가 남쪽을 향하게 남향집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향이 되면 동서가 돼. 동서가 그래야 홍동백서가 돼. 이게 동서가 되니까. 그래서 위패가 남쪽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남쪽을 향하는 게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군주는 남면이고 군주는 남쪽을 보고 신하는 북면 북쪽을 본다는 거예요. 군주하고 마주 보니까. 군주 남면 신하북면이에요. 그래서 임금하고 중국 황제 황제나 조선의 임금이나 군주는 전부 남쪽을 보고 황제하고 같은 레벨이 성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남쪽이에요. 그래서 절도 남향이야. 본 건물 메인 건물 쉽게 말해서 대웅전은 남향이야. 다른 옆에 찌리한 건물들은 다른 방향일 수 있어. 하지만 메인 건물은 무조건 남향이야.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 저 뭐야 경복궁 창덕궁 인정전 근정전 이런 데 다 마찬가지예요. 다 남향이에요. 정전은 다 남향이야. 정전은 다 남향. 그리고 왜 남향이냐. 주나라 때 아까 하은 주했잖아. 주나라 때 임금이 정사를 남쪽을 보고 정사를 받대요. 왜? 양명한 기운을 받아서 양명한 기운을 밝은 밝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사를 보는 그 근정전 인정전 같은 집 이름이 명당이야. 밝은 집. 밝은 명자 명당이야. 이게 명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게 명당이 좋은 터 라는 의미로 해서 두 종류가 있는 거고 나중에는 분화가 돼요. 그게 죽은 사람 류인은 몇 자리를 음택 이라고 하는 거고 죽었기 때문에 음택이고 사람이 살면서 발복하는 자리를 양택 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택. 그래서 부처님 모시고 절에서 이렇게 대웅전 부처님 자리는 대부분 양택으로 좋은 자리고 그 다음에 묘짜리는 음택으로 좋은 자리. 이게 달라요. 서로 서로 달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전에 명당이라는 영화 나올 때 남현군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짜리를 제대로 못 써가지고 절터를 밀어서 신라시대 때부터 있어서 절터를 밀고 그 부처님 자리에 썼다. 그래서 이대가 황제가 난다는 등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대가 끊긴다. 절당이 난다. 왜? 그건 양택에다가 무덤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명당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무덤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나라 때 천자가 정사를 보던 대전을 명당이라고 했다더라. 그래서 당나라 때 한나라 당나라 때까지 명당 건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건축이라고 하는 게 네이버나 이런 다 찾아봐. 명당 건축이라고 있어. 내가 명당 건축 갖고 논문도 쓰고 이랬다고. 그리고 남쪽을 보고 정치를 하는 거를 군인 남면 군주가 남면을 해서 남쪽을 보고 정치를 한다. 그래서 군인 남면 지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 남면 지술. 남면 지술. 그래서 쫄은 북면이고 어른은 남면인 거야. 남면인 거야.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나보다 어른이기 때문에 남쪽으로 놓고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북향하는 거예요. 북쪽 북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상견례를 한다거나 어른을 모셨을 때 어른 자리 배석할 때도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자리 배치할 때도 딱 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남쪽입니까? 어디가 동쪽입니까? 그 어른을 위쪽에다가 북쪽을 등지고 모시면 어른의 뒤쪽이 북이 되게 하면 그게 1번짜리. 그래서 여기가 위패의 메인자리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좌가 2번 넘버 2 넘버 3 4 5 이렇게 이걸 소목법이라고 그래. 종묘에서 이런 거 진설할 때 쓰는 위패의 신이 진설할 때 쓰는 소목법이라고 그래. 1, 2, 3, 4, 5 1 왼쪽 2 3 왜 좌가 2가 되느냐 직급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예전에 나갔어요. 그래서 좌가 우선이에요. 좌가 우선 좌가 우선 그리고 그걸 본따서 불교에서 좌우 보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서 어른을 모실 때 좌석 배치할 때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좌측 그다음에 우측 좌우 이렇게 순서를 그래서 그런 거 딱 하면 우리나라는 이런 게 거의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이런 걸 많이 따졌었고 중국은 이거 진짜 잘 따집니다. 중국은 이거 잘 따집니다. 그리고 이게 남아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야리한 문화로 남아있는 게 고스토판이나 이런 도박판에서 굴뚝을 등지고 앉으면 딴다 라고 하는 게 이 미신이에요. 이게 미신화 된 거예요. 굴뚝을 등진다는 게 굴뚝이 북쪽에 있거든 굴뚝을 등지면 남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메인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내 판으로 내가 다 땡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굴뚝 등지고 앉으면 딴다 라고 하는 속설이 나오는 게 이 문화 속에 존재한다. 그 굴뚝 등지고 앉으면 따는 게 알고 보니까 주나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3000년의 전통을 거슬러 올라가는 문화가 있었던 거야. 그 안에 야 참 그래서 방향은 무조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공간은 마루다 마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게 대청마루 마루 마루에서 남쪽으로 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방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루는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싸움을 잘하면 마루치 이렇게 으뜸 으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루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방에서 하든지 그 다음에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그 차례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 해주려고 했는데 까먹었는데 차하고 다하고 차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중국을 보면 중국이 이렇게 양자강이 있고 이 위에 양자강이 있고 여기 황화가 있고 여기에 회수가 있어요. 회수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 강북이 갈리거든요. 양자강을 중심으로 강남 강북이 갈린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회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린다는 게 더 보편적인 서리에 그래서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회수인데 이 강북 쪽 사람들은 이거를 차라고 발음했고 이 강남 쪽 사람들은 다라고 발음했어요. 그리고 강북 쪽 문화가 우리한테 먼저 들어와서 차 발음이 먼저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강남 쪽 발음이 들어와서 다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와 다는 강북이냐 강남이냐 그러니까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같은 한자리에도 발음이 달라요. 우리도 사투리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게 얼마나 사투리가 많겠어.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강남 사람 발음하고 강북 사람 발음이 달라서 이게 들어오는 층위에 따라서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보통은 차라고 많이 쓰지만 실제로 용어들을 보면 다라고 쓰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강남 쪽이 나중에 더 우세했는갑다. 강남의 영향이 더 강력해졌는갑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차방이라는 말보다 다방 다방은 그냥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원래 당나라 때만 하더라도 불교가 왕상할 때는 술을 못 먹거든. 그러니까 차를 솥에다 끓여요. 삶아요. 우리 보리차 삶듯이. 그래갖고 국자로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마시면서 입하고 하는 게 원래 다방이에요. 계란동동 상하차 이런 거 다방 아니고 원래는 그래서 오늘 이런 정도 하고 이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다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역사하고 기본 개념 기본적인 거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사대봉사냐 안 그러면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 제사를 어디까지 지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 하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외국가스에서 지내도 되느냐 제사 콘도에서 지내도 되느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